미얀마 노동단체들은 국가관리위원회의 외환수입원을 막기 위해 글로벌 의료 브랜드들의 철수를 촉구하였습니다. 미얀마 레이버 얼라이언스는 국가관리위원회가 최저임금 하루 4,800잣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 노동자들은 일을 하더라도 그 이상의 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이로 인해 국가관리위원회는 더 많은 외환수입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글로벌 의료 브랜드들의 미얀마 철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브랜드들도 최저임금 상황을 알면서도 공임을 인상하지 않고 어떠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노동권을 보장해 주지도 않는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cmp 공임 송금액의 80% 이상이 노동자 급여로 차지하는 상황에서 이런 발주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은 노동자들을 죽이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지난 8월 25일에는 미얀마 봉제협회가 공식 성명서를 발표하며 글로벌 브랜드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발주를 유지하는 것이 지난 10년간 미얀마 노동권과 봉제산업을 개선하여 얻은 이익을 유지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밝히며 발주를 유지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2023년 8월 25일 꺼인주에 있는 아시아 고속도로 미야와디 꼬까레익 도로구간이 임시 교량 설치가 완료되면서 재개가 되었으나 공사 불량으로 하루 만에 다시 폐쇄되었다고 합니다. 임시 개통 후 11윤 트럭이 지나가고 임시 교각이 내려앉으면서 즉시 폐쇄 조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다시 육로 운송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고 부패가 될 위험이 있는 식품을 선적한 트럭들은 다오나 산도로로 승용차를 사용하여 운송하고 있다고 합니다. 샨주 동부 따찌렉 타원십에 있는 10개 마을에서 돼지 약 200마리가 원인 모를 전염병으로 폐사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2023년 8월 27일 현재 담당 공무원들은 이에 대한 조사도 착수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병에 걸린 돼지는 식욕이 떨어지고 입과 항문에서 출혈이 발생하는 증상이 보인다고 합니다. 증상을 보인 지 이틀 만에 죽게 되며 10개 마을마다 약 20마리의 돼지가 폐사하였다고 합니다. 은퇴한 미얀마 전력부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샨주 북부 쉐리 3번 수력발전소 건설이 재개될 예정이며 러시아 회사 중 하나가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미얀마 국방부와 관련된 미얀마 에커나믹 코퍼레이션 회장인 뉴소 중장과 일부 장성들과 연루되어 있는 러시아 회사가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샨주 북부 목미 타원십 북부 약 12마일에 떨어진 지역에 건설되는 670MW급 쉐리 3번 수력발전소는 이미 딴세 장군 시절부터 계획이 발표되었으나 2018년이 되어서야 NLD 정권에서 시작할 수 있었던 사업입니다. 약 15억 달러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이 되다가 2021년 4월 스웨덴 핀란드 엔지니어링 회사인 AFRY와 프랑스 업체 EDF가 철수 발표를 하면서 중단이 되었습니다. 계속 방치되고 있던 이 사업은 2023년 8월 초 신임 전력부 장관이 임명되면서 사업 재개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15억 달러 규모의 수력발전소를 러시아 회사에서 과연 진행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3년 8월 25일 미얀마 외교부는 2023년 9월 1일까지 주미얀마 동티모르 대사관 대리대사는 미얀마를 떠나도록 명령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고 합니다. 공문 내용에 따르면 국가관리위원회에서는 경고와 요구를 하였으나 동티모르 정부는 미얀마에서 테러 행위를 조장하고 있는 테러리스트 단체인 국민통합정부와 협력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철수 명령을 내리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5월 8일 발표한 공문에 따라 미얀마 대테러중앙위원회는 CRPH, NUG, PDF 및 그와 관련된 단체를 테러리스트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이런 발표에도 불구하고 동티모르 정부의 무책임한 행동은 양국 외교관계를 저해하고 테러 단체들의 불법 행위를 조장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외교부는 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 협약 위반을 한 동티모르 정부의 행동과 발언에 강력하게 항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동티모르 수도 디리에서 대통령은 국민통합정부 짐 마흥 외무부 장관을 접견한 바 있습니다. 이번 철수 명령 발표 이후 동티모르 정부에서도 성명을 밝히며 미얀마 민주질서 회복을 위한 지원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추방명령에 대해 비난하였습니다. 앞으로 국가관리위원회는 인권을 존중하고 평화롭고 건설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동티모르는 아세안 11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할 예정이었으나 동티모르 총리는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가 정치적 위기를 해결하도록 아세안이 설득하지 못한다면 가입을 제고할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하였습니다. 미얀마 쌀연맹은 국내 쌀 가격 안정화를 위해 2023년 8월 말부터 45일 동안 쌀 수출 허가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11월 몬순벼 수확전까지 쌀 가격이 인상이 되면서 미얀마 쌀 무역협회와 협력하여 미얀마 전역 제고 쌀을 저렴한 가격에 유통시켰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023년 4월부터 7월까지 쌀 수출량은 32만 톤을 수출하여 1억 3천 8백만 달러를 달성하면서 지난해 동기 대비 8억 달러보다 현저히 낮은 수출을 기록하였습니다. 미국의 농업부 자료에 따르면 미얀마는 쌀 수출국 5위를 기록하며 연간 200만 톤을 수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는 2023년 9월 1일부터 모든 민양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진들은 소득세 2%를 선납 공제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발표된 공문을 보면 민영의료서비스법 7조 2항에는 모든 의료진들은 급여 지급 시 소득원천징수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세부 규정에 따라 의료진 급여 지급 시 소득세 2%를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원천징수는 급여 지급 즉시 되어야 하며 공제 후 15일 이내 국세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런 선납세 징수 명령에 대해 세무전문가들은 앞으로 병원에서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 부담이 증가하게 될 것으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이번 발표는 국가관리위원회가 선납세 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신호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 유흥업과 기타 산업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2023년 8월 22일 내피도 국가관리위원회 이민인구부에서 제2차 중앙인구조사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국가관리위원회 소인 부위원장은 2024년 인구조사에 대한 예산 배정을 하여 정부 부처 간의 협력과 국민들의 참여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세워진 인구조사 계획은 2024년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인구조사와 세대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2023년 10월에 20개 타운 시 100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미얀마 재선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인구조사가 과연 내년에도 교전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진행이 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소인 부위원장도 인식을 하며 인구조사 과정에 많은 어려움과 보안 문제,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런 도전과제들을 파악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촉구하며 앞으로 대중매체를 통해서 인구조사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캠페인을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상무부 산하소비자보호부는 식용유 표준가를 위반하고 계속 인상하여 판매하는 업체를 소비자보호부 콜센터로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보호부는 미얀마 식용유협회와 협력하여 팜유가격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협회에서는 도매가는 마진 2% 이하, 소매가는 10% 이하로 제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식용유 판매업체가 있을 경우 미얀마 전역에 있는 소비자보호부 페이스북 페이지 또는 콜센터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키띳 미디어의 보도에 따르면 익명의 미얀마 상공회의소 회원의 말을 인용하여 지난 8월 30일 저녁 미얀마 식용유협회장 살림과 식용유 거래업체 관계자 3명이 특별수사국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국가관리위원회는 팜유 기준가를 비스당 약 4천 짭으로 책정하였으나 실제 시장 가격은 1만 짭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친군 텔레그램 채널에서는 수입업체 4곳에서 국가관리위원회 기준가로 약 20배럴의 식용유를 판매하고 남은 재고량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지만 나머지는 비스당 3천 짭에 판매를 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023년 8월 31일 미얀마 중앙은행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국가관리위원회에서 공무원 급여의 2만 짭 신권을 포함하여 지급하였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최소 한 장의 2만 짭 신권을 받았으며 일부 공무원들은 두 장이 포함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국가관리위원회는 정부 인프라 입찰 사업에 대한 대금 지급 시 2만 짭 신권을 확대 사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023년 2분기인 9월 말 정부 입찰에 낙찰된 업체들에게는 모든 대금이 2만 짭 신권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